This is the story of Audrey Hepburn. Audrey Hepburn은 10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발레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레를 하고 있으면 배고픔이나 두려움을 잊을 수 있어. Audrey Hepburn이 19살이 된 어느 날 발레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춤을 사랑하는지 알지만 발레 니나가 되기에는 내 키가 너무 크구나. 그리고 다친 발목 때문에 점퍼도 많이 불안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발레에 대한 꿈을 키운 이 장소를 떠나야 하다니. Audrey Hepburn은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곧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스파할 수만은 없어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자. 오드리 Hepburn은 교육용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고 연기가 좋군요. 노래하는 것도 잘할 수 있나요? 네. 다른 역할도 맡겨만 주세요. 뮤지컬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액트러스 여배우를 미국 브로드웨이 무대에 세워야겠어. 웰컴 환영해요 월터 보고 싶었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났지? 할리우드의 진출에서는 발레리나 역을 맡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진짜 발레리나처럼 우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배웠대요. 이 영화에 꼭 필요한 배우야. 또한 전쟁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오드리 Hepburn은 연기 생활을 마친 후에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오드리 Hepburn은 외모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아름다워. The End Let's learn the words from the story. The story vocabula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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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Do you like rainy days? 너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니? Place P-L-A-C-E Place Place 장소 It's a good place for a picnic. 그곳은 소풍을 가기 좋은 장소이다. Deep D-E-E-P Deep Deep 깊은 Don't swim in deep water. 깊은 물 속에서 수영하지 마라. Sing S-I-N-G Sing Sing 노래하다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tree. 새들이 나무에서 노래하고 있다. She sings very well. 그녀는 노래를 매우 잘하는군. Another A-N-O-T H-E-R Another Another 다른 Give me another spoon, please. 다른 숟가락을 주세요. Give me another roll, please. 저에게 다른 역할을 주세요. Musical N-U-S-I-C-A-L M-U-S-I-C-A-L M-U-S-I-C-A-L Musical The musical was said 그 뮤지컬은 슬펐다. 공연의 종류에는 Play 연극 Opera 오페라 등도 있어요. Actress A-C-T-R-E-S-S Actress Actress Is the actress kind? 그 여배우는 친절하니?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환영합니다. 환영해 Welcome To My Birthday Party 네, 생일 파티에 온 걸 환영해 새로운 꿈을 꿔요. 할리우드 여배우로 로마의 휴일을 통해 아카데미 여우주 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배우로서도 멋지고 화려했지만 오랫동안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면서 인류애를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